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르비 수학 강사 고병훈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선생님이 이제 2024 커리큘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2024 수능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선생님이 되게 준비했고 많은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여기다가 담아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024 수능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달려보고자 선생님이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 강의 커리큘럼 보시고 아 선생님하고 좀 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간략하게 선생님에 대한 소개와 함께 더불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수학은 열정이다. 열정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열정은 뭔가 끓어오르는 그리고 뭔가를 막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다 잘 모르시죠 그죠? 이 열정이라는 것은 수학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될 어떻게 보면 행동입니다. 자 갑니다. 열정. 자 열정. 영어로 패션이라고 하죠. 열정은 머릿속 또는 이제 가슴속에서만 있는 그런 열정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없죠.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 열정의 동사가 뭐냐면 바로 행동하다 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열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뭐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끓어오르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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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열정은요.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 있는 걸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지만 아 이 사람이 열정이 있구나. 지금 나같이 겁나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열정적으로 뭔가를 설명하잖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뭔가를 행동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고 그리고 그냥 계속 제자리에만 계속 맴맴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선생님은 살이 좀 쪘어 일단. 이때 참 좀 잘 나갔는데 이때 조금. 내가 요새 여행을 갔다 와서 조금 살이 좀 쪘는데 조만간에 또 다이어트를 또 시작을 할 겁니다. 요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안경도 쓰고 그죠? 어쨌든 뭐 인물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선생님은 일단 2016년에 이제 EBS 공채강사로 이제 강사로 데뷔를 했고 인강으로 처음 데뷔를 했고 여러 인강을 찍었습니다. 지금 작년에 7월부터 오르비를 이제 강의를 촬영하면서 올해 2024 수능 대비로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고자 선생님이 오르비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은 여러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통에 있는 대찬 학원도 있고 천안, 광주, 분당 요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2024 수능 커리큘럼 강좌입니다. 선생님의 이 커리큘럼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6가지로 선생님이 좀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선생님 커리큘럼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총 4개의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개념, 기출, 그 다음에 뭐 특강, 그 다음에 파이널 이렇게 총 4개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걸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많이 대폭 좀 보강을 했습니다. 올해 선생님 인강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올바른 개념이라는 강좌는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의예요. 제가 제일 잘하고 여러분들한테 제일 호응도 많고 이것만 정확하게 하면 솔직히 기출 분석들은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 왜? 선생님이 개념 강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모든 것들 접근 방법을 다 설명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훈련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혼자 하면은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기출에 나왔던 것들을 접목시키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어쨌든 제 시그니처 강좌는 일단 12월, 1월, 2월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수원과 수2 이 공통 강좌는 2022년 12월 16일 아마 금요일 그 다음에 또는 그 다음 주에 이제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모든 강좌를 다 찍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찍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개념 강좌는 그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서부터 미적분을 촬영을 할 겁니다. 미적분, 확통, 기하 순으로 촬영을 해서 되도록이면 기하가 업로드가 되는 시점은 1월 중순 이렇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월 중순에 선생님이 이제 뭘 할 거냐? 바로 바른 기출 강좌를 시작을 할 겁니다. 이 바른 기출은 예전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현장에서 수업을 직접 했었던 강좌입니다. 근데 올해는 현장에서 바른 기출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좀 더 더 선생님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히려 이거를 인간 강좌로 빼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올바른 개념 강좌는 작년 2022년과 그 년도 전에 2021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 위주로 모두 다 구성을 해놨고 그 이외에 바른 기출 강좌는 이제 조금 오래된 기출 문제까지 2008학년도서부터 2020학년도까지 한 13개년을 걸쳐 선생님이 이제 기출 문제하고 사관학교 기출 문제 다 포함해서 이제 표현을 할 생각입니다. 이 기출 문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3월달부터는 또 이제 현장에서는 올바른 엔제 시즌 1이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시작이 되면 당연히 인강도 같이 시작이 되겠죠. 물론 인강을 조금 더 빨리 업로드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 기출 강좌를 먼저 업로드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기출하고 엔제가 있을 때 엔제도 선생님이 시즌 1에는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이 5개를 다 찍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 강의를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되면 이제 6월 평가원 전에 일부러 끝냅니다. 6월 평가원 전이고 이제 대부분 중간고사도 끝나는 시점이 됐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6월달부터는 6월 평가원을 보고 나서는 이제 엔제 시즌 2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엔제 시즌 1과 엔제 시즌 2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좀 이따가 뒤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선생님이 좀 신선한 또 커리큘럼이에요. 마지막에 보는 책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마지막에 보는 책이라는 것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안에서야 그냥 단순해 이 마지막에 보는 책은 단순합니다. 9월 달에 돼 있죠. 그러니까 국평 보기 전에 3월달, 4월달, 6월달, 7월달, 9월달 빼고 이 4개의 그 받던 모의고사들과 그 다음에 선생님 시즌 엔제 시즌 1, 시즌 2에 들어갔던 문제들 중에서 굉장히 올해 좋을 것 같은 문제들만 엄선해서 선생님이 9월달부터 이제 마지막에 보는 책을 이제 할 겁니다. 근데 물론 마지막에 보는 책이 9월 7일인가가 우리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그거 평가원목에서 보고 같이 집어넣을 생각이라서 사실은 조금 9월 중순쯤에 개강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에 보는 책은 한 4주 정도로 선생님이 완성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올파구라 해서 올바른 파이널 고병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올파구는 실제로 이제 작년 작년이죠. 2022년에는 선생님이 12주 파이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12주 파이널 너무 길었어요. 물론 나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풀고 본인의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더 저는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파이널 모의고사는 딱 4주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주 진행되는 전에 우리가 마지막에 보는 책을 정리를 해서 마지막 4주 동안 이 4번의 모의고사에서 모든 것을 혼을 실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 커리큘럼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진짜 죽어나는 거의 1년 한 커리큘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기획을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께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열정을 다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올바른 개념 강좌서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각 강좌마다 선생님이 OT를 찍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올바른 개념 강좌 OT도 찍을 예정인데 이 올바른 개념 강좌의 교재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총 5개 종류로 돼 있고 색깔만 살짝살짝씩 다릅니다. 일단 현장에서는 수원, 수투, 미적만 진행을 할 겁니다. 올해는 확통과 기한은 선생님이 따로 인강으로 촬영을 해서 올릴 겁니다.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원, 수투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 16일쯤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미적, 확통, 기한은 순차적으로 1월 15일 정도까지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바른 개념 강좌는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좌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강좌입니다. 특히 수능, 수학에 필요한 모든 개념을 교과서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수학을, 수능, 수학을 수능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단순히 그냥 공식만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내신 유형의 강좌가 아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식으로 만들고 식으로 만든 것들끼리 서로의 연관관계를 서로 잘 교차시켜서 새로운 식을 만드는 그런 과정까지 모든 것들을 다 보여드리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항이 다 기출문항으로 되어 있고 기본 예제와 연순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념은 완전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차근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외우게끔 시키는 게 아니라 다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좀 습득시키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에서는 선생님이 예제 플러스 유제까지 연습문제까지 다 모든 문항을 풀고 업로드를 할 생각이고 현강에서는 연습문제만 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12월 16일 수원수2가 다 올라가는데 그때는 연습문제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1월달에 현장 강의가 개강이 되면 현장에서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호흡하는 그 연습문제 풀이는 따로 그 밑에다가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른기출 강좌입니다. 이 바른기출은 수원수2 미적확통기하 총 5개가 진행이 되고 역시 교재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색깔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인강으로만 전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기출을 개념강좌, 기출강좌, 엔제, 시즌1, 시즌2에 다 집어넣을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기출들이 다 안겹치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안겹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많은 것, 이 선생님이 이제 하고 있는 이 커리큘럼만 따라오면 거의 모든 기출문제를 다 섭렵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기출문제를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행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평가원과 교육청은 무조건 들어가 있고 선생님이 사관학교 기출문제, 특히 이제 경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관학교 기출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2017학년도서부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2017학년도부터 사관학교 기출문제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순홍틱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관학교 기출문제를 좀 많이 넣어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 미적 같은 경우는 약 한 200문항, 왜냐하면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200문항 정도로 선생님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확률과 통계하고 기한은 한 100문항, 기한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0문항 정도로 구성을 해서 쉬운 거, 중간 거, 어려운 거 위주로 나누어서 선생님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개념을, 교과서적인 개념을 가지고 절대로 스킬 같은 걸 쓰지 않을 겁니다. 뭐 근사근이라든지, 아니면 로피탈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물론 공식을 쓰는 거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뭐 NPR, NCR, NHR, NPR, 다 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NHR하고 NCR만 쓰고 나머지는 다 안 씁니다.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풀이 방법을 좀 지향합니다. 선생님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없는 풀이는 선생님만 알고 되게 멋있는 풀이, 그런 것들은 좀 되도록이면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하게 되시면 6평, 9평을 이제 해설 강의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교과서 들고 다 누구나 다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풀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올해 새롭게 이제 또 만들어진 강좌입니다. 교재도 이미 벌써 디자인이 다 맞춰졌습니다. 나름 굉장히 예쁩니다. 그죠? NJ 시즌 1 표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NJ도 시즌 1까지는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이 5개를 다 할 겁니다. 색깔만 살짝살짝씩 바뀔 예정입니다. 자, 일단 현장에서는 수원, 수투, 미적에 대한 NJ 시즌 1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확통하고 기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인강을 통해서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즌 1은 어삼, 쉬사 같은 기출 70문항 그 다음에 선생님 자작된 문항, 30문항 합쳐서 총 한 100문항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출과 개념이 들어가 있는 기출 그 다음에 바른 기출에 들어가 있는 기출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게 선생님이 분배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작문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자작문항은 대부분 이제 수원하고 수특, 요거를 살짝살짝씩 변형을 하고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끔 선생님이 또 자작을 한 문항입니다. 그래서 교제 내 전문항을 다 풀이합니다. 이거는 현장이든 인강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제 내 전문항을 풀이하고 되도록이면 인강이 현장 강의보다 좀 더 더 먼저 올라갈 끔 선생님이 만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른 렌즈 시즌 2입니다. 바른 렌즈 시즌 2는 이제 우리가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진행이 되는 강좌인데 실제로 얘도 이제 선생님이 계획하고 있는 건 수원, 수트, 미적까지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확통하고 기하는 일단 시즌 1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확통하고 기하 학생들이 또 많은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또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건데 아직까지는 선생님이 계획은 수원, 수트, 미적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수원, 수트, 미적은 전부 다 현장에서 다 같이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강을 조금 더 먼저 올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이 내년에 바쁩니다. 내년에 수업을 딱 4일만 하거든요. 나머지 3일 동안은 계속 와서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완전, 그러니까 기출이 30문항, 그 다음에 자작이 70문항인데 기출 30문항은 완전 킬러 문제 있죠. 예전에 이제 예전 수능으로 보자면 20번, 21번, 그 다음에 29, 30번 위주 이렇게 완전 킬러 문항 위주로 기출 문제가 들어가고 자작 문항 70문항은 조금 어렵게 선생님이 제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강좌고 교재 내에 있는 모든 문항은 다 제가 직접 풀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강이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현장학생들 위주로 좀 진행이 됩니다. 뭐 인강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현장학생들에서 촬영, 현장학생들의 특강한 것을 당연히 무료 강좌로 특강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시즌이 있잖아요. 그죠? 4월 한 중순서부터 5월 어린이날 그 주까지 한 4주 정도를 선생님이 이제 중간고사 기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4주 동안 휴강을 합니다. 근데 이제 4주 휴강을 하는데 그 앞에 2주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무엇을 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통반은 공통과목 수원, 수투에 대한 주제별 특강을 할 거고 미적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적분의 주제별 특강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확통이나 기한은 이제 특강을 기획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제 필요한 중복조합이라든지 아니면 2차 곡선에 관한 특강은 선생님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2주간 휴강을 할 때 특강으로서 무료 특강으로서 또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특강은 현장에서 하지만 인강학생들에게도 현장에서 촬영한 분을 무료로 특강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는 거 그거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현장 학생들 뿐만 아니라 고3 현역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제가 이렇게 인강으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말고사에도 4주간 휴강을 할 겁니다. 기말고사가 아마 이제 6월 한 중순서부터 한 7월 중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역시 4주 현장에서 휴강을 하면서 나머지 2주는 제가 주제별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주제별 특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는 책 요게 이제 올해 또 신설한 과목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에 보는 책이라는 것은 진짜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수능에 임박했는데 과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마지막에 보면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장 학생들이 선생님 이제 한 한 달 정도 남았고 한 3주 정도 4주 정도 남았는데 뭘 봐야 될까요? 그러면 돌아가는 대답은 야 니가 여태까지 풀었던 거 한번 다시 풀어봐. 이게 이제 정석입니다. 어떻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야 3월달 4월달 6월달 7월달 9월달 10월달 모의고사 왔던 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작년 수능 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니가 많이 풀었던 문제인지 다시 풀어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아 안되겠다. 올해는 인강을 제대로 할 거기 때문에 인강이나 현강이나 모든 학생들한테 내가 지정을 해주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는 책을 꼭 만들 겁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거의 수능 보기 한 한 달 반 전 그러니까 10월달쯤 10월달 9월 중순서부터 10월달 이때 선생님이 좀 기획을 할 예정이 9월달에 기획을 할 예정이고 이것도 역시 책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2, 3점짜리 유형하고 쉬운 4점짜리 완전 킬러 문제 중에서도 물론 중요한 문항이 있겠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우리가 맞춰야 될 걸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맞춰야 될 걸 틀렸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 맞춰야 될 걸 맞추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맞춰야 될 것들을 꼭 맞추게끔 엄선해서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통과목하고 미적분은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확통기한은 역시 따로 촬영을 해서 인강으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선생님이 정말 올해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면서 2023년에 나왔던 모든 기출 문제들을 다 다시 한번 총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딱 액기스만 선별해서 여러분들 진짜 말 그대로 수능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딱 교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긴 해요. 올해도 사실 선생님이 현장 학생들한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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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이 문제 되게 좋았어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것들이 좀 의외로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6월평가원과 9월평가원은 꼭 본인 것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실제로 6월평가원, 9월평가원에 연계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수능에. 근데 그런 것들을 딱 보자마자 바로바로바로 빨리 빨리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 시간을 세이브해서 새로운 유형에 있는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되면 그냥 평소처럼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자 제가 이 마지막에 보는 책에 힘을 많이 실어넣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커리큘럼 마지막 올파고입니다. 일단 이제 현장에서 시험을 뽑는데 공통반 같은 경우는 공통만 시험을 보고 공통만 해설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적분반이 또 따로 있거든요. 선생님은 미적분반은 공통하고 미적분 중에서 중요 문항만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공통반하고 미적분반이 있는데 이 공통반에서는 공통반은 거의 한 8번부터 15번까지 그 다음에 18번부터 22번까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미적분반 같은 경우는 한 12번서부터 15번까지 그 다음에 20번부터 22번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7, 27부터 30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파고 같은 경우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마디로 그냥 리허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연극이나 뭘 할 때 리허설을 하잖아요. 공연을 할 때. 왜 해요? 실전과 같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복장을 입고 똑같은 시간대에 연습을 하죠. 그걸 왜 그렇겠어요? 실제 시간에서 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올해 이 올파고를 위해서 많은 연구진들과 많은 우리 그 같이 콜라보를 하고 있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계속 계속 주고받으면서 최상의 문제를 뽑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여기 올파고에서 나타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킬러 4주 연습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특강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6월, 9월 평가원의 최신 경향을 발휘해서 반영을 해서 제가 만들 예정입니다. 요렇게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면 한 해가 다 끝나게 될 겁니다. 제 커리큘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 방대하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만 따라오셔도 분명히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열정을 보여야 된다. 그 열정이란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이것만 해서 되냐라고 하면 뭐 이것만 해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인 스스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여러 문제집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서 풀면서 본인이 부족한 실력들을 메꿔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를 메꿔나갈 때 제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가는 능력만 보여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는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주는 것만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그 외에 기타 다른 것들도 확실히 좀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만 있다면 지금 어쨌든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하시면 오히려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2024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저의 그 열정을 다 느끼셔서 여러분들도 열정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해설 강의를 굉장히 빨리빨리 빨리 올립니다. 제가 특히나 이제 3월달하고 6월달하고 9월달하고 10월달은 3월 10월달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출제가 되는 거고 6월 9월은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문항 해설을 합니다. 다만 이제 4월달하고 7월달 모의고사는 전문항 해설을 하지 않지만 거의 8번부터 15번, 그 다음에 18번부터 22번, 그 다음에 주요 선택 과목은 25번부터 30번까지 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올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특히나 수업이 없으면 당연히 빨리빨리 올리죠. 당연히. 근데 되도록이면 6월평가원과 9월평가원은 그 줄을 제가 다 휴강기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찍습니다. 아침에 와서, 아침에 와서 촬영을 해서 바로 업로드를 합니다. 그럼 저녁이나 그 다음날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게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6월평가원과 9월평가원을 빨리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가르치는 방법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 이 방식대로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만 풀면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1등급을 넘어서 100점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빨리 찍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들을 보시면 이제 막 해설강의를 하고 있는데 종이 쳐요. 그건 여러분들이 사탐과 탐 시험 보고 있을 때 저는 해설강의를 찍고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 가르침을 다 전수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거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만 믿고 따라오시라는 의미에서 해설강의도 바로바로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죠. 뭐 주몽 같은 드라마를 봐도 막 주몽이 송일국 씨가 막 쓰러질 때까지 막 기우제를 지내죠. 근데 결국에 비가 오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우제를 지내니까 비가 온다라고. 아닙니다.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거예요. 기우제라는 건요. 비가 올 때까지 지내니까요. 결국에는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만큼 열정, 행동으로서 보여주면서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이만큼 했는데 아 성적이 안 나왔어. 그만둬. 그러면 그냥 끝입니다. 그럼 어떻게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오를 때까지 하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한테 멘토가 되어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모르는 거 있거나 힘든 거 있으면 게시판에 그걸 남기세요. 그럼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물고 늘어져라. 소위 얘기하는 진돗개 정신을 발휘해라. 그런 정신으로 수학을 임한다면 안 될 거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노베 있죠? 노베라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저와 함께 2024년 수능을 멋지게 한번 장식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럼 결국 수학은 결국 누굽니까? 바로 고병훈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그 믿음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념 강좌에서 뵙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그날 봬요. 안녕!